자 여기 가십시오 오늘 퇴근하고 한강 쪽으로 차 바꿔요. 퇴근하고 바로 가서 퇴근 시간 꽉 막히는데 거리 멀지 않아갖고 금방 도착할 것 같은데 엄청 배고파 지금. 퇴근 시간 꽉 껴갖고 엄청 막혀. 원래 12km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되게 가까운데. 시간 계속 늘어나네. 배고파 죽겠네. 이게 구름이 엄청 낮은데 또 그 구름 위로 하늘은 너무 맑아요. 비가 안 올려나? 되게 더울 것 같은데 가면. 대충 음식 준비 안 하고 가서 편의점 라면 먹고 간식 대충 먹고 자고 또 내일 바로 출근해야 돼서 간단하게 근처로 가는 중인데 사실 비 온다 그래갖고 가는 건데 아, 일기예보 갑자기 바뀌었어요. 비 오락가락하고 심지어 되게 더워 오늘. 잘 잘 수 있을려나? 구름은 되게 낮게 지금 떠서 비 올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배고프니까 어머, 헨드리 얼굴 다 가려야 돼. 지금 운전 중이라기 카메라 못 만지겠다. 얼른 빨리 가서 라면 먹어볼게요. 지금 주차장에 와서 차 뵙고요. 이렇게 약간 한강 보이긴 하는데 나무가 약간 올라져 있어서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는 시야 가려줘서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저쪽에 편의점이랑 서브웨이 같은 거 그런 거 있어. 이제 저기로 라면 먹으러 가보려고요. 저거 정말 너무 Nobody가 와요. 너무 잘 안경이구나. 너무 잘 안경이 나와요. 이제 저거 두 명이지만 조금씩 zien. 엄청 계속 좀 blowing. 제2T로 이제 제2T로 그 위치고 있어요. 그래도 정의점 위에 올린다. 와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예에에에에에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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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벅스에서 커피 하나 사갖고 너무 배불러갖고 걸으려고요 되게 시원해요 바람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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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가 있어 세상 안전할 것 같죠 경찰서 있고 옆에 바로 주차장이라 세상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 자전거 놀오라서 자전거 많이 다니고 여기 위에 지금 스타벅스 있는데 지금 커피 사 왔는데 저기 스타벅스 진짜 좋아요 2층에 엄청 자리도 넓고 잘 돼있어 여기 지금 스타벅스 산책 좀 하려고 했는데 우선 손에 든 게 너무 많아서 막 과자 쓰고 맥주 사오고 이래서 차에 들려서 차 좀 세팅 좀 해놓고 이따가 아직 육교에 불이 안 들어온 것 같아 다리에 불 들어오면 걸으러 나가볼라고 해서 커피 마시면서 쉬고 있어요 여기 악영은 보이는데 여기 한강이 잘 안 보여 나무가 너무 높아요 나무가 지금 우창하게 너무 높아서 한강이 딱 안 보여 저 옆자리는 나무가 낮은데 그래도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여서 그리고 자리가 없어요 여기 한자리도 겨우 비어가지고 이따 10시쯤 내면 자리 좀 빠질 것 같은데 지금 자리가 없어 한강이 잘 안 보여요 보여드릴게요 차 안에서 바라보는 쪽인데 나무 저기 건너편 저기가 한강이거든요? 나무 때문에 앉아있으면 한강이 안 보여요 그냥 뷰가 약간 이래요 해볼까요? 로봇 fine 뷰가 한강은 편집단은 오전 편집단은 여기 떡볶이 포테이토 있길래 사와봤는데 저희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맥주에 먹을라 그랬는데 이게 궁금해. 맥주에 leveling 중 고춧가루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매운거야. 짠거야. 끝맛이 맵다 매우면서 짜 그냥 그래요 한 번쯤 안에서 먹을 거 같아 갑자기 빛 겁나 쏟아져갖고 이거 뭐야 다 젖었어 빨간 차에 물 다 들어왔어요 아 트렁크 닫으면서 빛 다 맞고 순식간에 다 젖었어 창문 다를 겨를도 없이 쏟아지더니 또 멈췄어 이거 또 안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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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멋있죠. 달도 이쁘게 떴어. 한강이 이렇게 좋았나? 밤에 한강 온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진짜 좋다. 수상관광 콜택시 승강장. 우와... 택시인가봐. 배... 수상 택시인가봐요. 옆에 택시 승강장도 있어. 이건 뭐지? 구남 같은데... 구남? 맛있다. 우와... 저기 봐. 여기 서울암공원이구나. 바로 옆에 있네요. 이렇게... 서울암공원. 서울암공원. 여기 좀 무서운데? 안 갈래. 산책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저도 화장실 들렀다가... 차로 가볼게요. 자야 돼. 10시 넘어서...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여기 산책로에... 이렇게... 식수된 것 같아. 이것도 있어요. 오... 해줘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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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샤워 못 해갖고... 세수는 간단히 했구요. 이거 물티슈. 바디물티슈. 이거 한번 써보려구요. 약간 샤워... 진짜 샤워하는 것처럼 구석구석. 구석구석 닦아볼려구요. 이게 대나무... 대나무 속살? 물 없이 사용하는 대나무 속살이래. 샤워 물티슈. 샤워 물티슈. 샤워 물티슈. 음... 뜯어볼게요. 엄청 커. 어머... 음... 향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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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진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이게 뭐지? 그렇게 막 향미롭지도 않은데? 이게 통결이 지났나? 아닌데? 2023년 10월까지... 크기가... 크기가... 이 정도만 한 것 같아. 다이소께 더 큰가봐요. 요만해. 근데 몸은 다 닦을 수 있을 것 같아. 제 몸은. 닦아볼게요. 네, 몸은. 어... 여기가 오지skip이야. 하... 이거 내 롯어좌. 새끼야? 하...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다이소에서... 다이소에서 샀나? 습기재거든요? 차에 항상 베개랑 이런거 차에다 두거든요 베개 사이에 이거 넣어놔요 습기가 너무 많아서 이런거 한잔씩 이불이랑 침낭이랑 베개에다가 이런 부딪히 가방에다 같이 담아요 새벽에 비온다 그랬는데 비 안온거 같아요 심찬 온도도 28도에요 습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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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기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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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랑 스타벅스에서 사는 빵이거든요 습기에 아 매우 차가워 배워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름다워. 짠! 빵은 간단히 한 마요. 친구가 미국에서 사온 건데 이 쿠키 엄청 맛있대요. 그래서 아껴놨다가, 캠핑몰 먹으려고 아껴놨다가 오늘 먹어보려고. 입니다. 왠지 meget 탔어. 뭐하나 음! 커피 뭐야? 진짜 맛있어요. 음! 향 장난 아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와.. 대박. 아.. 지금 회사.. 8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벌써 7시 40분이에요. 꼼지락거리다가. 지금 너무 늦었어. 빨빨리 먹고 가야 돼요. 늦었지만 대충 먹을 수는 없으니까. 진짜 맛있다. 빵은 따뜻한데 소세지가 좀 차가워. 대충 먹어야 될 거야. 늦었어. 늦었어. 이거를 얘를 지금 칼로 사실은 좀 잘라가면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 늦었어. 얼른 호딱 먹어야 되니까 그냥 막 먹을게요. 응. 소세용은 딱 덜 젖어졌어. 응. 음. 음. 보기에는 철 påc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